지금 VR 해야지 자 아 페리테리 어서오세요 사서장님이신가 설마? 아니겠지? 사서장님은 사서장님이시겠지? 설마 아니겠지 아유 짭이시겠지? 아유 짭이야 짭 이거 사칭이 이렇게 좀 많아 이렇게 또 짭이야 짭 진짜 페리테리님이시면은 저한테 마비노 쪽지 보내보세요 저한테 못하겠죠? 유튜브에서 방송만 하셔가지고 들어간다 요즘에 마독카가 되게 유명하니까 사서장님 지금 사칭하려고 이렇게 사칭하시는 분 이러시면 안돼요 아무리 그 사서장님이 좋아도 사서장님같은 분으로 사칭하시면은 큰일나요 넘어가 드릴테니까 빨리 닉네임이나 프로필 사진 바꾸시고 어? 사서장님이 우와아 우와아 사서장님이다 이렇게 또 제 농장에 들어오시고 어 웬일이세요 아 방금 전에 그 사칭범이 방송 들어와가지고 제가 하지 말라 했어요 조심하세요 저 아니었으면은 큰일날뻔 했네 그 애가 커서 된게 나다 이 하하하하하하 사서장님인지 모르고 감히 의심했던 점 안죄송 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일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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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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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